오늘 신타자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리데이를 맞이해서 데이식스 멤버 염케이시와 옹필씨께서 싱구신타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환영의 방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두 분 싱구와 신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. 에디트윈스 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연기입니다. 스테리데이 시청으로 아까 웨럭에 에디트윈스의 싱구를 제가 생애 처음으로 싱구를 하게 되었는데요.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엘트윈스 화이팅!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필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. 네 저도 스텔리데이 초청으로 이렇게 시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꼭 엘트윈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엘트윈스 화이팅! 네 여러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엘트윈스 신구와 신타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랄트윈스 자세히 音 demos 音 demos I guess 내가 물을 담아줄게 이 눈빛을 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너의 내일 그날에도 그때도 네 손꼽짜라고 여러분들도 좋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